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청년주택에서 어찌 됐든 알바하시면서 일을 하신다고 하고 또 집도 보니까 되게 깔끔한 성격 같으시더라고요. 그쵸? 제가 안 치우라고 했다고 정말 안 치울 줄은 몰랐어요. 화장실이 있고 천을 만드신 거예요? 네, 다이브에서 이렇게. 아, 이렇게? 네. 좀 아기자기하네? 맞아, 저도 이런 거 하나 했거든요. 있어야 돼, 저 보기 싫더라고요. 화장실이 와서 여기가 주로 생활한다는 책상이신 것 같아요. 층이 그냥 이렇게 안 나와서 생활하고 이거는 어디 사는 거예요? 이것도 이거 살 때 사는 거거든요. 이거는 매치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? 네, 그냥 거기 같이 살기를 왜? 아, 진짜? 네, 같이. 음, 여기서 주로 TV 보고 다 생활한다는 거죠? 네, 네. 이 정도는 쉬워주실 줄 알았는데? 어, 대단하신데? 음, 안개 청정도 있고 저 위에는 이렇게 있고 있는 것만 항상 이쁘다니고 이렇게만 이거는 화장대인 거죠? 네, 네. 아, 네. 근데 이게 지금 좋으신 게 2층에 안 넣고 여기다 놓은 게 편리 때문에 여기다 놓은 거죠? 네, 네. 네, 네. 이 기술이 좀Make-R aceptable 이 블라인드는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? 네, 원래 있었거든요. 아, 그래서 마르게 해서 그냥 내 립밤이나 소진 이런거 음 얘는 왜 이렇게 귀여워?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이 양들 ㅎㅎㅎ ㅎㅎㅎㅎ ㅎㅎㅎㅎ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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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visioned 내릴게요. 판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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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먹어요. 됐죠? 네. 이거 아니면 버리옵대. 다음으로 판대 먹을게요. 판대 5개. 패 permitted. 다시 확인. 다시 확인. 끝! 한있다 말자. 그냥 집 중에서 어서 두는 거 다 구메해도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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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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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는 옷걸이 용부로만 썼었는데 저기 위에다가 근데 목을 그만 치우고 이렇게 꽁짝꽁짝하게 귀엽게 꾸미니까 훨씬 분위기도 살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좀 밝게 꾸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 증정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꾸며서 어리님이 사용을 한 번 생활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, 안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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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rozm Сергон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